안녕하세요.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서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해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중에 먼저 아스크로빈산이라고도 하는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크로빈산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비타민 C 혹은 아스크로빈산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가장 널리 알려진 비타민이고 많은 사랑을 받는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C 혹은 아스크로빈산은 가장 유명한 비타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C의 효능과 효과들은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비타민 C의 효능과 효능과 효과들은 비타민 C의 효능과 효과들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C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첫째, 비타민 C는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C는 심장 질환 위험을 잠재적으로 낮춰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 C는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낮춰주고 통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C는 철 흡수를 증가시켜 철분 결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타민 C는 백혈구 기능을 개선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비타민 C는 나이를 먹으면서 감퇴되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보호합니다. 여덟째, 비타민 C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아홉째, 비타민 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 세포의 노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여덟째, 비타민 C는 유기황과 함께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원료가 됩니다. 여덟째,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하되어 몸의 모든 조직이 약해집니다. 혈관이 약해져서 출혈이 생기고 피부가 탄력을 잃어 노화가 진행이 되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잇몸 부족, 만성 피로, 코피, 소화 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결핍증, 철분의 흡수 촉진, 스트레스 관련 혈관 기능 장애 회복, 면역력 회복, 피부 미용, 콜레스테롤 강화, 관절염 예방 등 여러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필요량 이상의 비타민 C는 다 물에 녹아 소변과 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C도 과다 복용할 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G6PD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C 정맥 주사 후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대량 복용,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할 때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서서히 복용량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철분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철분 흡수를 증가시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분이 정상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같이 복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백내장 등 안과의 질병에 비타민 C의 과다 복용 혹은 메가도스 요법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내게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것은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알루미늄의 흡수를 증가시킴으로 정수기 물을 마시고 정제소금이나 베이킹 파우더 등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은 복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하루 2,000mg 이상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설사, 속쓰림, 복통, 두통, 발적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아홉째, 신장결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쳐 수산으로 바뀌는데 수산은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인자입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콩팥에서 수산이 축적돼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산결석이 있었던 사람이 비타민 C를 1,000mg 이상 복용하면 재발 확률이 4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타민 C를 1일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타민 C를 1일 권장 섭취량은 100mg, 또 3mg입니다. 상한 양은 2,000mg으로 국내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C를 1일 권장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하루에 섭취하는 비타민 C 양은 평균 92.9mg으로 권장 섭취량인 100mg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비타민 C는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비타민 C는 오렌지와 레몬, 감귤에 풍부합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도 비타민 C의 보물 창고입니다. 고추 역시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색 고추 1개에는 109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빨간 고추 1개에는 1일 권장량의 72%에 달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피망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붉은 피망 100g 속에는 191mg, 노란색 피망 100g은 18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서양 음식의 데코레이션에 빠지지 않는 파슬리로 의외로 비타민 C 함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파슬리, which is not missing from the decoration of western food, 100g당 133mg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진 생 케일 한 컵은 80mg의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단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주로 간에서 합성되고 신체 세포에서 적은 양이 만들어집니다.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수용성 물질이고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 등 3개의 아미노산 결합 화합물입니다. 글루타치온은 3개의 아미노산을 담당하는 3개의 아미노산을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타미가 아칫입니다. 글루타치온의 건강기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건강기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모든 질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암 예방제인 것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세포의 도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라디칼로부터 건강한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기능 개선, 간해독 작용이 있습니다. 간에서는 독성물질, 농약성분, 술, 담배,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의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을 하게 하는 해독효소를 만드는데 글루타치온이 관여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부 미용,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가 주로 생기는 간과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외선도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입니다. 글루타치온이 높아지면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 주어서 피부를 맑게 해주거나 주름 예방 등 피부 노화도 개선이 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미백화장품, 노화방지 제품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백내장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눈의 수정체와 각막에 많이 존재하고 부족해지면 백내장 등 각막 질환을 야기합니다. 각막 내 글루타치온의 정상적인 수준은 백내장을 막아주거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에 글루타치온이 도와줍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의 글루타치온 농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 성분은 알츠하이머병 등 뇌조직 손상과 관련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해 줍니다. 여섯째, 자폐증을 치료하는 데 이용됩니다. 일곱째,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의 항산화 기능은 티올기라는 항산화 성분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이 티올기를 이용해 활성산소를 환원하여 제거해 줍니다. 여덟째, 신체 대사 조절 작용을 합니다. 글루타치온 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결합하고 환원 등 반응하여 생체 항산성과 신체 대사 기능을 조절합니다. 운동으로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대사 기능을 증진시키고 외부 독소에 맞서 싸우기 위한 글루타치온 생성량을 늘리도록 도와줍니다. 운동과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저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혈중 글루타치온 농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30분 내지 40분 정도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운동을 해야 최고의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기 중에 오염 또는 독성물질, 약물,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감염, 방사선, 노화 등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감소시켜줍니다. 글루타치온이 해독을 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 항산화 물질은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타민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루타치온 항산화 물질은 시스테인, 글리신, 글리신, 글루타민입니다. 아미노산의 구조에는 티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독소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체의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활성산소, 수은, 중금속 등이 티올기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독소나 유해물질이 신체에 쌓이게 되면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억제해 체내 수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식단으로 섭취해 다시 자연적으로 합성하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글루타치온 수준과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강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와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글루타치온은 자기 몸에 여러 독소를 붙인 뒤에 담즙이나 대변을 통해서 신체 밖으로 배출을 해줍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아지면 심혈관계 질환, 감염증, 관절념, 신장과 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심혈관계 질환, 감염증, 관절념, 신장과 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질병과 감염에 맞서 싸우는 면역계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보조해 줍니다. 또한 면역계 일부인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키고 틸림프구를 강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비타민 C와 E가 활성화되어 항산화 물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신체 활동과 정신 건강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치매와 알차하이머병과 같은 치명적인 정신 질환을 방지해 주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루타치온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 글루타치온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째, 고품질의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갑니다. 글루타치온은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고품질의 저지방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이 좋은 대두 단백질과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황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테인, 글라이신, 글루타메이트 세 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핵심 영양소가 시스테인인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늘 풍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테인은 외부에서 직접 음식을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외국에서 직접 음식을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모두 원자보로 16번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황함유 식품을 섭취하면 글루타치온이 합성될 수 있습니다. 황함유 식품인 마늘, 무, 부추, 생강, 양파, 파를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과일과 채소가 글루타치온을 제공합니다. 사실 모든 식품군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가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합니다. 대신 가공되거나 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것을 먹어야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하게 조리된 과일과 채소는 글루타치온 함량이 감소됩니다. 일회 제공량으로 대량의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추, 당근, 양파, 브로콜리, 아보카도, 애호박, 시금치, 마늘, 토마토, 자몽, 사과, 오렌지, 복숭아, 바나나, 멜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청경채, 물냉이, 순무, 고추냉이, 겨자, 노란 순무, 콜라비, 오크라, 껍질콩의 알 등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이 들어있는 복초이, 워터채스, 워터크래스, 터냅, 와사비, 머스터드, 옐로우 터냅, 코라비, 오크라, 그린빈, 액,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양배추와 양배추, 파슬리의 염록소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시아노 하이드록시 부텐은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아노 하이드록시 부텐은, 케미컬 파운딩, 클로로필,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브로셀, 스프라우스, 캐베지, 파슬리,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식단의 다음과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계피, 휴민, 카다멈 등의 향신료는 글루타치온을 건강한 수준으로 복구시켜주고 글루타치온 효소의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레에는 큐민, 강황, 카다멈 등이 들어있습니다. 카레를 식단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 향신료들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셀레늄 섭취량을 늘리면 글루타치온 항산화 효소의 수치가 증가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셀레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스테인 입자가 글루타치온 생성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해바라기 씨, 시리얼, 오트밀, 브라질넛, 호두, 콩 종류, 현미 등이 있습니다. 알파리포산 섭취량을 늘리면 신체에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해 혈중 글루타치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활성산소를 잡는 천연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C와 E 등의 항산화 물질을 복구하고 강화시키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토마토, 콩, 방울, 양배추, 쌀, 뼈, 마요네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대부분의 식품들은 글루타치온 함량도 자연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글루타치온 보충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충제를 복용함으로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루타치온을 보충제로 장기 복용하면 아연 수치가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충제이든 식품이든 직접 글루타치온 성분을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합성될 수 있는 전구 물질들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글루타치온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옥주사로 알려진 글루타치온을 정맥주사로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옥주사는 백반증, 저색소증, 복통, 신장기능 이상, 고혈압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니 인젝션이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틸이고, 하이퍼피멘테이션, 도미노페인, 키드니 디스펀션, 하이플렉션, 하이플렉션, 하이플렉션. 필리핀 식약청에서는 2011년도에 글루타치온 정맥주사를 피부 미백에 사용하면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중독성 표피방리증 등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증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식약청은 2011년에 글루타치온을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간 해독의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그 영양소가 함유된 식품들에 대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